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한컷 세상입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끼니를 걸렀던 그 시절, 그 배고픔을 잊지 못해 30여 년간 남물랫살을 기부해온 농부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북 완주군 비복면, 한 마을에 사는 농부 박승희님. 최근 비복면의 경로당을 돌며 5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의 쌀 기부는 처음이 아닙니다. 박승희 농부가 기부를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그가 40살을 갓 넘었을 무렵부터인데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못 먹고, 못 믿고 어린 나이에 줄임배를 시냇물로 채우던 그 시절. 배고팠던 서롱을 잊지 못해 압작같이 품을 팔고 이를 해 농밭 퇴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농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정해 정성껏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쌀은 경로당과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량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어온 기부가 어느덧 3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을 주지 못해 되레 미안한 마음이라는 박승희 동부. 그의 진심어린 선행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